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ISC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저께 실적 이슈가 나오면서 13% 정도의 은봉이 기록이 됐어요. 얘가 여기 라인에서 놀다가 이 고점의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눌리는 첫 번째 구간이었기 때문에 물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어저께 드렸죠. 일단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어저께 13% 정도를 밀더니 오늘은 거의 13% 가까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실적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야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야. 안 좋게 나왔네. 그런데 향후에는 더 좋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시장에 반응을 한 거죠. 안 좋게 나왔네. 라는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고 지금 실적은 저점일 수 있어. 라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된 양봉이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시장이 조금 이런 식으로 양봉에 지수를 그려줬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도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지되었던 간에 이 연속된 은봉이 나오지 않고 바로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9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볼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10만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서 여기서 일단은 정리하신다라는 얘기죠. 정리하고 나서 눌리는 구간을 다시 한번 잡아볼 건데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9만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거. 이거를 좀 기다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웨인들도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투에서도 물량이 좀 들어오긴 했죠. 근데 아 연기금과 투신에서 물량이 조금 많이 들어오면 어땠을까 어저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웨인들이 한 거의 9만주 가까이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래팁이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해볼 거고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물량이 있었던 종목도 반등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서 고민하자 마시고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거는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려있는 종목들 반등 나올 때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고 내가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도 한번 챙겨보고 또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마이너스 100만원인데 수익이 저희랑 해서 플러스 100만원 났다라고 하면 이거 정리해도 되죠? 그래서 원금을 확보해도 되죠?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허브경래TV를 잘 활용을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